이 문서는 중국의 축구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중국의 배우에 대해서는 우레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우레이는 중국의 축구선수로 후이족 출신이며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rcd 에스파니올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주희 선수 1위에 올랐다. 우레이는 중국의 난징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때 당시 장수수닝에서 진행한 여름 축구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다. 2003년에 우레이는 전직 축구선수인 리홍빙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있는 젠바오 축구클럽으로 향했다. 우레이와 만난 이후 젠바오 축구클럽의 대표인 시젠바오는 우레이를 아케데미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난징으로 가서 우레이의 이주 허가증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중국 을급리그 소속팀이던 상하이 하이강에서 자신의 프로선수 경력을 시작한 우레이는 2006년 11월 2일 원난 리장 동바FC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데뷔함으로써 중국 축구 역사상 최연소 프로경기 출전 기록을 수립했다. 2007 시즌에 우레이는 팀의 을급리그 우승과 중국 갑급리그로의 승격에 공헌했고 2008년 8월 30일에는 칭다오 하이리펑과의 경기에서 리그 데뷔고를 기록하면서 16세 289일로 차오윤딩의 뒤를 이어 중국 프로리그에서 두 번째로 최연소 나이에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우레이는 2013년 6월 2일에 상하이 선신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는 동년 8월 18일에 텐진 테다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레이는 11월 27일에 칭다오 중론과의 경기에서 시즌 세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2016 시즌 우레이에 소속팀인 상하이 상강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진출했으며 그 첫 번째 경기인 무황통 유나이티드와의 3차 예선 경기에서 우레이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조별 예선 진출을 이뤄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에서 우레이는 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고 fc 도쿄와의 16강전 경기에서 우레이는 1 2차전 모두 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8강으로 진출시켰다. 2016년 7월 31일에 광저우 프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우레이는 2년 만에 중국 슈퍼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중국 선수가 되었다. 2018년 3월 18일에 우레이는 광저우 프리와의 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하며 중국 슈퍼리그에서 리지니 이후 한 경기 4득점을 기록한 첫 중국 선수가 되었다. 2018 시즌을 마치고 우레이는 102골에 도달하면서 중국 슈퍼리그 최다 득점자가 되었다. 또한 시즌 27골을 기록하면서 리지니 이후 골든 슈즈를 받은 첫 중국 선수가 되었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1월 28일 이정료 26억원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rcd 에스파뇨과 3플러스 1년 계약을 맺은 우레이는 2019년 2월 2일에 brrcf와의 경기에서 77분 디딱 빌라와 교체 투입되면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로써 그는 장청둥 이후 라리가 무대를 밟은 두 번째 중국 선수가 되었다. 2019년 2월 9일 우레이는 라이오 바에카노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서 동점골로 이어지는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활약을 펼쳤다. 2019년 2월 17일 발렌시아 cf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라리가에 선발 출장하는 선수가 되었다. 2019년 3월 2일 레알 바야돌리드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했고 중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라리가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2019년 4월 12일 우레이는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기록했다. 5월 18일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시즌 3호 골을 득점하였고 이골로 팀은 2에서 0 승리를 기록해 차기 시즌 유로파 리그 무대를 밟게 되었다. 2019년 8월 15일 fc 루체른과의 유로파 리그 예선 경기에 출전하며 유럽 대항전 데뷔골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 3일에는 pfc cska 모스크바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유럽 대항전 본선에서 득점을 기록한 첫번째 중국인 선수가 되었다. 2020년 1월 5일 fc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으며 이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며 팀의 2에서 2 무승부를 이끌었다. 2009년 우레인은 중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 그리고 우레인은 2010년 afc u19 축구 선수권대회 예선에 참여했으며 이 대회에서 5경기 동안 9골을 기록했다. 이 대회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을 토대로 우레인은 2010년 동아시안컵에 참여하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2010년 2월 14일 홍콩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이후 우레인은 2010년 afc u19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여해 4경기 동안 2골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8강 진출을 도왔다. 2013년 7월 28일 우레인은 대한민국 에서 열린 2013년 eaff 동아시안컵 오스트레일리아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했다. 우레인은 2019년 afc 아시안컵을 위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멤버에 포함되었으며 조별 예선 필리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었다. 상하이 상강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